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를 사랑이 많은 다산의 여왕 이렇게 칭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기엔 그냥 시궁창 등골 브레이크인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지금 안그래도 원룸에서 애새낳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는 중인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 욕을 합니다. 아니 니들 뭐냐 발장난 가축이냐 그만 좀 싸질러라. 원제 원룸에서 육아를 했는데요. 제 나이 28살에 혼전임신으로 결혼을 했어요. 원래는 그냥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이 너무 어려워져서 휴학을 했고 돈을 벌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버는 쪽쪽 그 대부분을 집에 보태고 그렇게 살다가 제 아래 동생들도 돈을 벌게 되면서 형편이 좀 나아져가지고 복학을 하려고 그제야 순수 제 돈 제 학비를 벌기 위해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거에요. 제 나이 28에 부모랑 처음 떨어져 살아본거였고 그래서 제가요 나이에 비해 많이 순진하고 또 착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랑 달리 형제 없이 외아들의 장손인데다가 아들도 귀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를 만나서 연애를 했고 저는 덜컥 임신을 한거죠. 그나마 다행인건 제가 아들을 임신했다는 거였어요. 일단 저희 남편부터가 귀한 대접을 받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시부모님들 뭐라도 좀 있으면 다 해주시려 하고 그런 분들이세요. 다만 가진게 워낙에 없어서 못해주실 뿐이죠. 어쨌든 의도치 않게 갑자기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돈을 모아서 복학을 하려고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고 그렇게 우리는 신혼여행도 없이 예물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금반지 하나 딸랑 받고 결혼식만 겨우 올리고 집도 구하기 힘들어 낡은 건물 원룸에서 시작을 했어요. 아니 사실 원래는 투룸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안맞아 딱 1년만 원룸에서 살고 나중에 옮기기로 했던 거긴 해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좋아 그런거지. 당시 시댁에서 투룸 점셋값으로 저희한테 5500을 주셨지만 아시잖아요. 이 돈으로는 원룸 구하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집에 시집을 보내는 저희 엄마 억장이야 감히 뭐 말도 못하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 착하고 성실한 사위 하나 보고 모든 걸 참고 감내하셨어요. 우리 엄마가. 그리고 저희 시대에 제가 아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현금 그런 게 그렇다는 거지. 시골에 땅이 좀 많이 있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땅만 팔리면 당신의 외아들 이렇게 장가 보내진 않으셨겠죠. 아니 아니 이게 잘 모르겠어요. 못 파는 건지 안 파는 건지. 알아요. 사람 좋은 시부모님 없으니까 못 해주실 분이지. 있으면 그게 뭐든 다 해주실 분들이라는 거 저도 압니다. 결국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서. 원룸에서 낳은 아이는 이제 도를 지나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그러다 우리는 또 둘째가 생길 즈음에 남편이 벌어온 돈을 좀 보태가지고 거기다 대출도 조금 받아서 투룸으로 옮겼어요. 얼마 전에. 또 그렇게 지내다 지금 현재 저는 뱃속에 셋째를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부모님이에요. 아니 다른 건 다 좋아 나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손주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니 처음엔 아들이라서 손자라서 좋아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고 제가 첫째를 낳고 50일도 안 됐을 때야.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어서 피임부터 해라.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또 나중에 둘째 생겼습니다. 이러니까 또 그 소리하고 특히 이번에 셋째는 아직 성별도 안 나왔는데 아이고 이제 그만 좀 낳아라. 너 이번에도 꼭 애를 낳아야 되겠냐. 그 병원 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시댁에 가면 설거지 한 번을 안 시키는 우리 시부모님인데 또 쌀이면 반찬이면 뭐든지 다 해주시고 또 어쩌다 돈이라도 생기면 며느리 용돈하라며 애들 사주라며 챙겨주시고 거기다 저 임신하고 있을 땐 제사도 차려도 안 불렀어요. 먼 길 오다가 혹시라도 사고 나면 큰일 난다고 시댁이랑 멀지도 않거든요. 그냥 한 시간 거리 한 시간 반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도 말이에요. 평소 이렇게나 좋은 시부모님인데 사람 민망하고 마음 아프게 계속 핌핌 이러면 얼굴 뱉기도 싫어지고 미워지고 그래요. 막말로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다들 그래요. 시댁에서 해준 아파트 끼고 결혼을 해가지고 세상 당당하게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는 뭐예요. 원룸에서 살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친구 하나 못 불러봤어요. 그 좁은 원룸에서 아이랑 하루종일 씨름하고 밥 해먹고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너무 끔찍합니다. 지금은 투룸이니까. 그나마 착한 남편 덕에 우울증 없이 잘 견디며 살아온 것 같아요. 밤새도록 아이가 울면 같이 일어나 아이 봐주고 설거지 해주고 빨래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또 집안일도 다 도와주고 진짜 사람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한 건데 이게 안 틀려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요.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 이 동네 조금 있으면 개발될 거라서 2년? 늦어도 3년 뒤에는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계산상 내쳐놨고 2월 정도 지나면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셋이니까 이번엔 최소 3룸 전세로 가고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맨날 아이고 병원 가자 힘 좀 해라 이런 말만 하는 시어머니 이제 너무 원망스럽고 미워요. 아니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가 셋인데 돈도 없는 우리가 아니 우리들끼리 어디로 어디로 이사를 가라는 거야 지금 설마 예전처럼 원룸에서 애 셋 키우라는 건가요? 사실 우리 형편에 아이는 하나만 낳고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제가 원래 자신 욕심이 있고 또 하나를 낳아 보니까 아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을 낳아줘야 되겠다 이러다가 둘째를 낳고 또 셋째도 가지고 그런 거예요. 사랑이 넘치니까요. 솔직히 저요 여유만 된다면 넷째도 낳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 있는 그 땅 말이야 맨날 이야기만 하고 정작 팔지도 않으면서 사람 애간장만 태우고 그래요. 거기다가 손주 욕심도 없고 그냥 나몰라라 합니다. 입으로만 그만 나와라 그만 나와라 이러면서 손주는 내 알바 아니다 이런 식이고 제가요 딱히 바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희 남편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월 300도 못 벌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셋이니까 지금도 너무 힘든데 앞으로 어떡해요? 그래서 저요 사람 안 만나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왜? 어디 나가면 무조건 돈이고 누구를 만나도 무조건 돈이 드니까요. 하이 진짜 너무 짜증나고 우울해서 이렇게 글 남겨봤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하아 이런 것들 진짜 짜증나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애만 줄줄이 낳으면서 아니 낳는 건 좋다 이거야. 좋아! 근데 지들이 돈 벌어가지고 키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부모가 시부모가 또는 남이 그거 안 해준다고 징징대는 거 개 한심해요. 거기다 이런 엄청난 와중에 뭐 넷째를 갖고 싶다고? 진짜 한심하다. 아니 오죽 답답하고 그지 같으면 시어머니가 아이고 피임 좀 해라! 이런 말까지 다 했겠냐고. 남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그래 첫째야 어찌어찌해서 생겼다 치자.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원룸 투룸 따위에 살면서 거기 벗어날 궁리는 전혀 안 하고 둘째 셋째 계속 싸질러 대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 얼른 나가서 남편이랑 같이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구질구질 그지같이 있으면서 애는 계속 낳겠다 이거야 지금. 야 이걸 그냥 살려두다니 시어머니가 천사였구나. 끌 끌 끌 끌. 드덕끌. 미개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떠오르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글쓴이는 미개하다는 말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 뭐야 그냥 좀 멍청하다 그런 뜻인가? 됐. 이 지랄 할 것 같다구. 쓴이랑 쓴이 남편 빼고 시댁 부모랑 친정 부모 그리고 낳음을 당한 지 자식들만 불쌍한거지. 아우 이렇게 멍청하니까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할지 깜깜하다 정말. 3번 자작이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실이면 완전 인간극장이죠. 형편이 안 좋은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낳기만 해두면 나중에 애가 애를 돌보는 그런 거지같은 상황 생기는거 모르나? 이거 아동학대라고.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라는건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여건이 안되면 낳칠 말아야죠. 말 못하는 짐승도 사는게 빡빡하며 새끼를 안쳐. 어이그. 2번. 그래도 임신한 사람한테 웬만하면 욕 안하고 싶은데 얘는 욕을 좀 처해야겠다. 에라이. 나이 스물여덟에 혼자 임신한게. 뭐. 니가 나이답지 않게 순진하고 착했던거면 그럼 뭐냐. 뭔데. 임신이 전부 니 남편 탓이다 이거야. 넌 뭐 강간당했냐. 그리고 그런 집에 시집보는 친정엄마 입장. 억장. 신랑 착한거 하나보고 결혼을 해. 아니 니 집은 뭐 있는데. 그러는 너는 뭘 가져왔는데. 뭐. 자궁이라도 들고 왔다 이거야. 막말로 시댁은 돈 5500이라도 해줬지. 니네 친정에서는 뭐 해줬냐. 그리고 니 친구들이 시댁에서 아파트 해줄 때 다들 너처럼 몸뚱이만 들고 갔다니. 아닐거 아니야. 너 시댁에서 만약 아파트 해줬으면 예단 예물 혼수 다 해갈 능력은 됐었냐. 이 돈으로 이제 어디로 가라는거냐고. 뭐. 다시 원룸에 들어가가지고 애 셋을 키워라. 뭐 이런 소리냐고. 아니. 누가 너한테 애 셋 낳으라고 목에 칼 들고 협박이라도 했어. 가진 것도 없는게. 고작 몸뚱이 하나로 애를 가져서 밀고 들어온 주제에 말이야. 그게 니네 시범으로 탓이냐. 원룸에서 애 셋 키울 생각하면 막막하다 이러면서 피임해라라는 옳은 소리는 원망스럽고 짜증이나 오지게 내고. 그리고 뭐. 얼른 땅을 안 팔고 돈을 안 주는게 서운해. 해도 너무해. 아니. 남 탓 십은 무 탓 하지 말고. 니 정신이나 똑바로 차리고 살아 이거사. 내 살다 살다 댓글 보고 감동할 줄은 정말 몰랐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야 뼈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렸네. 끌 끌 끌 끌 끌 끌. 2번. 첫째가 돌 지났는데 셋째를 가졌다라는 거에서 진짜 놀라운게 아니라 경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야. 애를 낳자마자 두 달 안에 또 가지고 또 가지고 그런거 아니야. 아니 무슨 사육장에 있는 가축도 아니고 이게 뭔 꼬라지야. 3번. 와 얼마나 답답하고 열불이 터졌으면 시어머니가. 빔 좀 해라. 애 좀 치워라. 이런 말을 며느리 면상에 대놓고 할까. 아니 담아. 능력도 없는데 왜 그렇게 애를 계속 낳아요. 그리고 친정 형편이 안되면 시댁에서 해준 5500에 불만가지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외벌이의 애 셋이라니. 참 뭐라 할 말이 없다. 4번. 아니 막말로. 본인들 먹고 살기도 버거운게 지금 현실인데. 이렇게 발정난 짐승처럼 애만 낳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이걸 왜 또 남탓으로 돌려. 미친 거야. 5번. 얘는 다른거 없이 그냥 자국만 튼튼한거 같아요. 6번. 6번. 가끔 이런 무지성 글을 읽을 때마다 저는 크게 다짐을 합니다. 아직 30개월밖에 안된 소중한 우리 아이. 다른건 몰라도 성교육만큼은 반드시 잘 시켜야겠다고. 특히 피임에 대해서 더더욱 철저히 알려줘야지. 꼭 그렇게 할 거야 나는. 너처럼 안 키울 거야. 7번. 딱 보면 이런 애들이 반드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의도치 않게. 아니 미친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그럼 생각도 안했고 의도도 안했는데 소세지 도킹이 저절로 됐다 이거야. 아직 멀었습니다. 진정한 사연은 2부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이따 가져올게요. 감사합니다.